네, 오늘의 시그널은 에코앤드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음식점을 가다 보면은 확실히 그 간판의 그 이름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어서 막 그냥 애들이 SNS로 젊은 애들 잘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입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맛있는데 이름을 잘못 지어서 더 많이 팔릴 걸 못 파는 음식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딱 음식점에 딱 그게 나와야죠. 예를 들어 복잡한 것보다 그냥 돈까스 맛집, 우동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동 돈까스를 맛있게 만들긴 만드는데 저기 돈까스 파는 집인지 우동 파는 집인지 모르면은 이 소비자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고민도 그거였죠. E&D라는 회사였는데 E&D의 E와 D가 에코와 드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성객을 해봐야 되는 거죠. E랑 D? 아니, 엘리펀트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도 고민을 한 거예요. E&D가 우리는 에코앤드림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주주들이. 아예 내놓자. 그래서 E&D를 에코앤드림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딱 보이잖아요. 아, 에코 환경이네? 아, 드림 뭔가 꿈꾸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정말 이제 간판을 딱 보니까 들어가고 싶었는데 에코랑 드림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 줄을 섰어요. 딱 들어갔는데 안에 에코랑 드림이 없으면 실망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에코앤드림으로 바꾼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은 그럼 그만큼 간판을 바꾼 것만큼의 내용이 있느냐 일단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원래 하던 일이 뭐 이것도 에코입니다, 에코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후처리 장치를 탑재해서 미세먼지나 질소사나무를 감소시키는 총매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에코죠. 근데 지금 우리가 2차전지가 이 대세인 시장에서 말하는 에코는 약간 어디로 가 있죠? 지금 배기가스 얘기보다는? 왜냐하면 전기차로 가버렸으니까요. 내연기관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왔겠죠. 지금의 에코는 내연기관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쪽이 아니라 2차전지의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환경오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는 에코인데 의미가 바뀌었죠, 세상이. 그럼 그거에 맞게 E&D는 에코앤드 의미로 바꾸면서 그것도 바꿨을까, 아이템도. 바꿨네요. 2008년에 전구체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에 청주에 전구체 생산라인을 완공합니다. 전구체는 아시다시피 양극재가 태어나기 전 단계죠. 양극재가 I라고 하면 이 지금 전구체는 태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14년에 LG화학에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3원계의 전구체 승인을 획득하면서 LG화학에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게 잘 되다 보니 생산 능력을 증대해요. 아까 청주공장을 세운 게 2012년인데 10년이 된 2022년 작년 7월 달에 청주공장을 5천 톤 규모로 늘립니다. 원래 그 전에는 천 톤이었습니다. 다섯 배로 증가시켰죠. 잘 되지 않으면 다섯 배로 증가시킬 리가 없고요. 이건 말대로 그거죠. 에코 앤 드림을 바꿔서 사람들이 사러 왔더니 많이 팔려가지고 에코랑 드림이라는 음식을 다섯 배로 지금 주방장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올해에는 군산시로 또 갑니다. 청주에서 벗어나서. 군산시의 새만금 산단에 14만 8천 제곱미터 용지를 1,035억 원에 샀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짜리를 만드느냐. 연간 2만 톤 규모. 아까 청주가 1천 톤에서 5천 톤으로 올렸다고 했죠. 군산 거는 2만 톤. 이거의 또 4배입니다. 이게 잘 되니까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22년도 1월달. 작년 1월달에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그 세계 양극제 업체 1위 업체죠. 5년 동안 차세대 양극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아 간판도 바꿨는데. 간판 바꿔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간판에 써 있는 대로 그 맞는 거 팔고 있네. 그리고 잘 팔리네. 그 옆에서 잘 팔린다고 해서 외국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 협업을 해가지고 더 맛있는 거 만들자고 하고 있네. 이러면 이제 간판만 바꿨는데 엉터리인 집이 아니라 너 간판도 바꿨는데 맛도 있으니 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면서 얘네도 아이템을 적정하게 내연기관차에 쓰던 에코에서 이 전기차 에코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코앤드림이라는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도 반응을 지금 뜨겁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에코앤드림은 ENDD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0년에 크게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의 랠리가 거의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는 게 또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박스권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만 3년이겠죠. 2021, 2022, 2023 동안 이 4만 원의 벽을 못 넘고 3번을 실패를 했고요. 밑으로 가면 2만 5천 원에서 3번의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4만 원 선에 서 있죠. 지금 여러 가지 2차전지 업체, 선두 업체들 다시 한 번 주가에 레벨업을 하면서 어제 2차전지 코덱스랑 타이거에서 내놓은 ETF 그 고점 돌파한 모습 확인하셨죠? 거기에 들어있는 선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 ETF가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여기 에코엔드림은 없었잖아요. 비중이 작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도주들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얘도 4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4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순식간에 4만 5천 원은 가게 되는 모습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엔드림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